안녕하세요 인조의 버그입니다 오늘은 웹보안을 얘기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내용인 Same Origin Policy에 대해서 다뤄볼까 하는데요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 중에는 SOP라는 개념이 생소한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 혹은 SOP가 대충은 뭔지 알겠는데 대체 이게 왜 중요한 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SOP가 없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자 우선 SOP가 뭐고 어떨 때 SOP가 적용되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모질라 개발자 페이지에서 가져온 SOP의 정의인데 SOP는 Critical Security Mechanism이라고 되어 있고요 번역한 걸 보면 한 오리진으로부터 로드된 도코먼트 또는 스크립트가 다른 오리진의 리소스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한하는 중요한 보안 메커니즘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제가 모질라의 SOP 설명 페이지에 들어가면 브라우저가 모질라 서버로부터 HTML 도코먼트를 다운로드 받고 이 도코먼트를 해석해서 브라우저의 윈도우에 뿌려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브라우저가 도코먼트를 받을 때 이 도코먼트의 출신이 어딘지 꼬리표를 달아두는데 이걸 오리진이라고 합니다 콘솔 탭으로 가면 브라우저가 해석한 도코먼트 객체를 확인할 수도 있고 도코먼트의 출신인 오리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코먼트 내에서 외부 리소스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 이 리소스의 오리진이 도코먼트의 오리진과 다른 경우에 뭔가 제한을 두겠다라고 하는 게 same-origin 폴리쉬예요 그리고 브라우저가 이 오리진을 따질 때는 딱 세 가지인 스킨, 호스트, 포트 넘버 세 가지만 보고선 오리진을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에 다섯 가지의 URL이 있는데 이중에 same-origin을 갖는 URL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답은 첫 번째, 두 번째만 same-origin을 갖게 됩니다 우선 호스트를 보면 1, 2, 3번이 같은 호스트를 갖고 4, 5번이 같은 호스트를 갖는 걸 알 수 있는데 1, 2, 3번 중에서는 3번은 다른 스킨을 갖고 있으니까 패스하고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스킨도 같고 도메인도 같고 포트 넘버도 같으니까 same-origin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1번 같은 경우에는 HTTPS의 기본 포트인 443번이 생략된 거죠 그리고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스킨도 같고 포스트도 같은데 포트 넘버가 다릅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HTTPS의 기본 포트인 443번이고 5번은 8,443번이니까 same-origin을 갖지 않습니다 앞에서 도코먼트가 다른 리소스와 상호작용을 할 때 SOP가 적용된다고 했는데 어떤 상호작용들을 할 때 SOP가 적용될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HTTPS www.dokidoki.com 이라는 사이트를 접속했을 때 HTML 도코먼트를 하나 다운받고 그 도코먼트에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코드의 첫 번째 블럭에서는 XML HTTP 리퀘스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api.dokidoki.com 이라는 사이트에서 JSON 데이터를 받아오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도 SOP가 적용돼서 이 도코먼트의 오리진인 www.dokidoki.com 그리고 이 JSON 데이터의 오리진인 api.dokidoki.com을 비교해서 이렇게 지금과 같이 오리진이 다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JSON 데이터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블럭에서는 window.open 함수를 이용해서 새로운 팝업창을 하나 띄우는데 이 윈도우에도 새로운 도코먼트가 있겠죠 이때도 SOP가 적용돼서 새로운 윈도우의 도코먼트의 오리진과 기존의 도코먼트의 오리진을 비교해서 same origin이 아닐 경우에는 서로 간의 도코먼트에 접근을 할 수가 없고 극히 제한적인 객체에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블럭에서는 iFrame 내에서 새로운 도코먼트를 하나 불러오는데 이렇게 iFrame을 사용할 때도 SOP가 적용돼서 same origin이 아닐 경우에는 iFrame 내부와 외부의 접근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웹에서 로컬 스토리지나 세션 스토리지 같은 웹 자체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이 웹 데이터베이스는 오리진마다 하나씩 생성이 되고 이 생성된 데이터베이스에는 same origin을 갖는 도코먼트나 스크립트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SOP가 대충 뭔지는 알겠는데 왜 이렇게 SOP가 중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SOP가 없으면 어떤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제가 두 가지 케이스를 준비했습니다 참고로 same site 옵션에 따라서 제가 준비한 케이스의 시나리오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어서 여기서는 우선 same site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기회가 되면 same site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케이스는 iFrame을 이용한 케이스고요 해커가 한 명 있고 선량한 유저 한 명 있습니다 근데 해커는 유저의 메일을 훔쳐보고 싶어서 하나의 아이디어를 생각했는데 우선 자기의 서버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서버의 URL을 메일이나 SNS를 통해서 유저한테 주면서 유저한테 여기 한번 들어와 봐 이러고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유저가 이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 이 도쿠먼트가 유저의 브라우저에서 실행되게 될 거예요 이 도쿠먼트 내에서 어떤 것들을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iFrame 내에서 구글의 인박스 페이지를 로드해 옵니다 그런데 이때 유저가 기존의 구글 메일에 로그인을 해 놓은 상태라면 구글 메일 서버로 요청을 할 때 브라우저에 저장되어 있는 유저의 쿠키를 자동적으로 붙여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메일 서버는 유저인 것을 확인하고 유저의 메일 내용을 리턴해 주겠죠 그리고 이 메일 내용은 iFrame 내부의 도쿠먼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참고로 개인 PC를 사용할 때는 구글이나 네이버같이 자주 사용하는 사이트에 로그인을 한번 해 놓고 계속 유지시켜 놓고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정말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 코드를 보면 이 iFrame의 로드가 됐을 때 iFrame의 도쿠먼트를 읽어옵니다 그리고 이 도쿠먼트에는 유저의 메일 정보가 들어 있겠죠 그리고 이 메일 정보를 인코딩을 한 뒤에 공격자의 서버로 전송하게 됩니다 그럼 해커는 유저의 구글 메일을 보는데 성공한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유저는 링크를 한번 클릭했을 뿐인데 본인의 구글 메일을 공격자에게 탈취하는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자 그런데 SOP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SOP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시 살펴볼게요 우선 유저가 공격자의 서버에 동일하게 접속을 하고 iFrame에서 동일하게 구글의 인박스를 로드해옵니다 그러면 브라우저에서 동일하게 요청을 하고 메일 서버에서 유저의 메일이 포함된 인박스를 리턴해줍니다 그런데 이때 오리진을 생각해보면 지금 리턴해주는 이 인박스 페이지의 오리진은 mail.google.com이죠 근데 유저가 로드한 이 도코먼트의 오리진은 suspicious.com이에요 오리진이 다르죠 그래도 이 인박스 페이지는 iFrame 내부로 로드가 정상적으로 됩니다 이전하고 동일하게 로드가 잘 돼요 하지만 도코먼트에서 iFrame 내부의 도코먼트를 참조할 때 이때 SOP가 다르므로 참조할 수가 없게 됩니다 참조하면 널값이 리턴인데요 그러니까 이 코드는 공격자 서버로 아무런 데이터를 보내지 않겠죠 이게 SOP입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iFrame 내부에 로드된 이 도코먼트의 오리진이 다르니까 iFrame 자체를 그냥 격리시켜버린 거예요 iFrame 내부와 외부 사이에 서로 참조를 할 수 없도록 좀 더 자세하게 보면 iFrame에서 새로운 도코먼트를 로드할 때나 새로운 윈도우에서 새로운 도코먼트를 로드할 때 서로 간에 오리진을 확인해서 same origin일 경우에는 상호 간에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하다 하지만 same origin이 아닐 경우에는 즉, cross origin일 경우에는 상호 간에 도코먼트 접근이 불가하고 매우 제한적인 객체만 접근이 가능하다 same origin 폴리시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필요에 따라서 cross origin 칸에 데이터 교환이 필요할 때도 있겠죠 그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API가 window.post 메세지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xmlhttp 리퀘스트 함수를 이용할 때입니다 이것도 이 전 케이스랑 시나리오는 동일해요 하지만 여기서는 iFrame 대신 xmlhttp 리퀘스트를 사용합니다 공격자가 본인의 서버를 만들어 놓고 유저한테 클릭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유저가 서버에 접근을 하면 xmlhttp 리퀘스트 개체를 만들고 이벤트를 등록한 다음에 구글 메일에 인박스를 요청합니다 자, 그럼 이때도 구글 메일에 로그인 해놓은 상태라면 요청할 때 쿠키가 자동적으로 붙어서 요청됩니다 그러면 메일 서버는 유저의 메일 내용이 포함된 인박스를 리턴해 주겠죠 그리고 데이터의 수신이 끝나면 메일의 인박스 내용을 읽을 수 있고 이 인박스 내용을 인코딩 한 다음에 동일하게 공격자의 서버에 전송해 버립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동일한데 이 경우에는 SOP가 있을 때 어떻게 될까요? SOP가 있다고 가정하고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동일하게 구글에 인박스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쿠키를 붙여서 정상적으로 요청을 해요 그리고 구글 서버는 인박스 페이지를 리턴해 줍니다 하지만 이때 오리진을 비교해요 인박스 페이지의 오리진은 mail.google.com이고 이 document의 오리진은 suspicious.com이죠 이렇게 오리진이 다를 경우에 일반적으로 읽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네트워크 APR을 사용해서 다른 서버에 자원을 요청할 때 write, 보내는 거는 same origin이든 cross origin이든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왜 일반적이라고 하냐면 이 요청이 프리플라이트 요청일 때는 write도 할 수가 없어요 프리플라이트가 뭔데 그것도 제가 나중에 한번 다뤄볼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우선 지금은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프리플라이트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는 크로스 오리진인 경우에도 쓰기는 가능하다 참고로 이것 때문에 csrf 공격이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글 메일에 패스워드를 바꾸는 API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 그 API를 이용해서 패스워드를 바꾸는 요청을 해버립니다 여기서 write가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요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메일 서버에서 csrf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 그러면 유저의 패스워드를 그냥 바꿔버리는 겁니다 패스워드가 바뀌었으니까 이 리턴 데이터가 다시 읽을 수 없건 뭐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자 이건 csrf에 대한 얘기였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보면 write는 가능하지만 read 할 때는 일반적으로 크로스 오리진일 경우에는 읽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읽을 수 없으니까 당연히 공격자의 서버로는 아무런 데이터가 가지 않겠죠 참고로 이 읽기를 실패하는 순간에 개발자 도구를 켜보면 이런 에러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건 제가 제 블로그에서 구글 메일 주소로 요청을 실제로 해본 건데 에러 메시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xmlhttp 리퀘스트 구글 메일 쪽으로의 요청에 접근할 수 없다 이 요청은 도끼도끼 티스토리 닷컴으로부터 왔는데 CORS 정책에 의해서 막혔어 액세스 컨트롤 얼로우 오이진 헤더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나는 SOP의 기본 정책에 따라서 너가 이걸 읽는 거를 허가하지 않을 거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CORS 정책이 뭔데 CORS 정책이란 건 지금 같은 상황에서 크로스 오리진 간의 API를 요청하고 읽어드릴 필요가 있을 때가 있겠죠 그럴 때에는 access-control-allow-origin 헤더에 이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오리진을 따로 넣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구글 메일 서버에서 데이터를 리턴 해줄 때 access-control-allow-origin 헤더에 이 https-suspicious.com 이라는 걸 넣어놔요 그럼 읽을 때 오리진은 다르지만 허용 오리진 목록에 있네 하고서 이 데이터를 읽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CORS 정책이에요 어렵지 않죠 이 케이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크로스 오리진 라이트는 일반적으로 가능하다 프리플라이트는 제외하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CSRF 공격이 가능한 거다 물론 브라우저에서 쿠키를 자동적으로 붙여서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크로스 오리진 인베딩은 일반적으로 가능하다 그 인베딩이라는 게 뭐냐면 html 태그 중에 뭐 스크립트 태그나 이미지나 비디오 오디오 뭐 이런 태그를 이용해서 아까 봤던 아이프레임도 포함해서 도코먼트에 그냥 딱 넣어버리는 그걸 인베딩이라고 하는데 이런 인베딩은 크로스 오리진도 일반적으로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스크립트 태그를 이용해서 외부 cdn에 있는 스크립트를 다운로드 받는 거 이런 거 가능하다 이거죠 그리고 크로스 오리진 리드는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인베딩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서 일부 정보를 누출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사진 중에 제가 로그인 한 상태에서 이 사진을 요청하면 300 픽셀짜리 사진을 리턴해 주는데 제가 로그인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진을 요청하면 이번에는 100 픽셀짜리 사진을 리턴해 줘요 그러면은 이 이미지 태그를 이용해서 해당 사진을 인베딩 할 경우에 이미지의 크기를 보고서 이 사람이 지금 페이스북에 로그인 돼 있구나 안 돼 있구나 이걸 판별할 수 있죠 이런 정보 유치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뭐 또 하나의 예로 이번에는 트위터에 있는 하나의 스크립트를 요청하는데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청하면 200 OK의 리스폰스를 받고 로그인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요청을 하면 401 deny 리스폰스 코드를 받아요 그러면 이 스크립트 태그를 이용해서 인베딩 할 때 자바스크립트 핸들러를 넣을 수 있는데 onload 라는 자바스크립트 핸들러 설정할 때는 200 OK 리스폰스를 받을 때 실행할 코드를 넣어놓고 onerror 라는 핸들러를 만들 때는 401 deny 리스폰스 코드가 왔을 때 실행될 코드를 넣어놔요 그러면 로그인 여부도 확인할 수 있고 로그인 여부에 따라서 실행되는 코드를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창의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사용한다면 사람을 프로파일링 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겠고 안 좋은 방법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죠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러면 크로스 오리진 간에 통신이 필요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CORS 정책은 앞에서 잠깐 설명했었죠 서버에서 리스폰스를 줄 때 리스폰스 헤더에 허용할 오리진만을 액세스 컨트롤 으로 오리진에 추가해주면 크로스 오리진인 경우에도 데이터를 읽을 수 있다 이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jsonp 라는 트릭을 이용해서도 크로스 오리진 간의 네트워크 액세스를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뭐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을 건데 이거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뭐 표준 방법이 아니라 스크립트 태그는 크로스 오리진일 경우에도 인베딩이 가능한 뭐 그 방식을 이용해서 크로스 오리진 간의 리드를 하는 방법인데 이 jsonp 방식을 이용해서 크로스 오리진 통신을 하면 그 해당 API는 모든 오리진 대상으로 SOP 정책을 다 열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jsonp 리스폰스에 유저에 좀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시나리오와 동일한 방식의 공격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jsonp는 사용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즘에 jsonp를 사용하시는 분은 거의 없는데 가끔 보면 레거시 코드들에서 jsonp를 아직 사용하는 코드들이 보여요 그런 코드들은 나중에 이 CORS 정책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 CORS를 사용할 때도 주의할게 이 오리진을 모든 오리진을 대상으로 열어놓는 경우들도 종종 봐요 근데 이 이 CORS를 모든 오리진으로 또 열어놓으면 이것도 동일하게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공격 시나리오가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CORS를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허용할 오리진만을 추가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세임 오리진에 대한 설명이구요 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